이제야 목적질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네 난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마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뱀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돌렀다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 그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생노랄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 나 부자 곁에 참색 조명과 이색질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 그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생노랄뿐이야 넌 알 뿐이야 스템드루 스텝스 르르르르바이 루와이 루와이 스테비르비르비르르바이 스테비르비르비르르바이 안녕하세요 루이입니다 오늘은 스타일리시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더 엣지 브랜드의 신상을 입고 이무진님의 신호등을 불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청청 스타일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아이템들이 편하면서도 특히 핏이 예뻐서 아주 마음에 들고 봄, 가을, 겨울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의상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불러본 노래는 이제 막 성인이 된 20대들의 공인을 잘 비유해낸 곡이었는데요 이무진님의 청량한 목소리가 더해져 위로를 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노래도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주에 만나요! 아참!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특별히 할인도 제공되니 아래 본문을 꼭 확인해주세요 안녕!